야, 또 너가 아프지 마세요! 고마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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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언어하겠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아플 때까지 못둬주시는 것 같아요. 언니가 언제나 우리 일이 아프거나, 우리 침침하거나, 혹은 이곳에 걸으시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두려움 부스에 가시거나 주변 수술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한 번 더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우리의 첫 발전 컨퍼런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이제 또 첫 발 컨퍼런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. 첫 발 컨퍼런스 지원자님과 정황사자들의 여기 앞서 부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첫 발전 컨퍼런스 지원자님과 정황사자들의 여기 앞서 부스로 와주시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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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